자, 이번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표 안내문이 왔어요. 그 각 후보들에 대한 안내도 전부 다 도착을 했고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네, 재보궐선거, 음, 대국민 행동수칙, 네, 신분증 준비하기,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은 가급적 동반하지 않기, 코로나19때문에 그런가봐, 그 예전에는 자녀들도 투표의 현장을 좀 보여준다는 취지로 막 데리고 가고 그런게 있었는데 요즘엔 동반하지 않기,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가기, 입구에서 발열 체크받고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따로 착용을 해야 된대요. 소독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 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본인 확인시에만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 증상이 있으면 임식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보건소에 문의하기, 집에 가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뭐,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뭐, 네, 코로나19 관련 안내미 예방수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구요. 뭐, 비닐장갑은 버리고 가라고 하네요. 네, 아, 비닐장갑 양손에 쓰는 거구나. 음, 그러면 그거 하면 안되나? 그, 도장 찍으면 안되나? 음, 어쨌든, 뭐, 그래. 한번, 쭉 1번부터 볼게요. 1번, 네. 서울시, 대전항, 합니다 박영선. 누가 보면 이름이 합니다인 줄 알겠어. 음. 그래서, 그, 1960년 1월 22일생, 음, 그리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문학석사, 그리고,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이었고, 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네, 변혁사항은 의무가 없고, 그, 지금 마다들이 육군일병이래요. 그렇다고 하고, 음, 음, 근데 집계비속 맏아들이 재산상황이 3,600만원이나 있어? 이야, 부럽다. 음, 뭐, 어쨌든. 그, 납세, 체납실적은 없네. 음, 정과기록 해당 없고. 그렇다고 하고, 그냥, 앞에 기조 글만 읽을게요. 약속합니다.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약속합니다. 봄이 옵니다. 미세먼지 없는 봄, 탄소공이 없는 봄, 집 걱정, 일자의 걱정, 교통지옥 없는 새봄이 서울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험난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곡점에서 돌파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더 책임있게, 더 절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혁신, 서울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반복되는 나쁜 역사를 끝내고, 개혁이 혁신이 승리할 때까지, 박영선을 해내겠습니다. 박영선이 서울시민에게 약속할 봄은, 녹색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디지털 경제선도 도시 서울입니다. 사람 중심의 건강한 도시 서울입니다. 박영선은, 이혜인 시인의 봄과 같은 사람처럼, 어려움 쪽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시장이 되어, 서울의 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월 7일, 박영선이 정성껏 준비한 봄을 받아주십시오. 합니다. 박영선. 참고로 여기서 이혜인 시인의 그, 그 이혜인 수녀님이잖아요. 그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를 인용을 하는 약간 이게 이유가 있어. 성당따녀 이분. 세대명은 내가 못 외워서 패스. 그, 장관으로서 성과들, 네, 지금 장관으로서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음, 여섯, 넘어갈게요. 음, 그래, 디지털 경제 수도, 그래,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 다익 분산도시 공간 재편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21개의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과 문화컨텐츠 5대 권역 클러스터 조성, 서울 경기도 12개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 상생성장거점으로 조성, 관문도시 하면 뭐 구파발 이런 데 만든다는 건가? 음, 소상공인 경제살리기, 시민 1인 10만원 재난 위로금, 디지털 화폐 지급, 음, 21분 녹색길 조성, 평당 천만원, 반값 아파트 고품제 공공주택 30만원 공급, 음, 혁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의한 구독 경제, 음, 아동과 학생, 장애인과 어르신 1대1 맞춤형 돌봄특별시 서울, 의료와 복지 대전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 그리고 세계문화의 새로운 중심 서울,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서울, 근데 여기서 맨날 지하와 얘기 나오는 거 있죠? 1, 2, 4호선 지상구간, 경의중앙선 지상구간, 그리고 그 구경부고속도로 양제 한남대교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근데 동부간선도로 여기서, 이거 지하와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게, 저기 그 강남구 쪽의 동부간선도로 거기는, 탄천 쪽의 동부간선도로는 거기는 완전히 고가도로인 거 알죠? 거기는 청담대교까지가 고가도로라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중앙천 구간을 지하와 하겠다는 건데, 4, 6, 7호선, 급행노선 확대, 신분당선 연장, 급행노선이 이게 될까? 내가 보기엔 출퇴근 시간대에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경전철 동북선, 강북 횡단선, 면목선 등 조기 완공,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배달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전면전환, 수소차 충전소, 자치 구별 1개 이상, 지능형 실시간 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자, 안전하고 안심되는 서문,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자살 위험군 파악 및 복지 서비스 전달, 반려가족을 위한 약속, 자, 21분 도시 서울, 뭐 그래, 내가 살고 있는 구하나 좀 볼게요, 철도부지 복합역사 개발? 글쎄, 수방사 천마부대 조기 이전 추진, 합정동에 군부대가 있었나? 응, 수방사 천마부대가 있었나요? 합정동에, 내 기억에는, 거기에 부대가 있었나요? 응, 그렇고요, 그,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의 편에서다, 응, 그놈의 또 BBK, 여성 법사위원장, 응,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어쨌든, 네, 아, 결국 이 사진 올렸네요, 그, 아드님, 그, 아드님, 그 휴가 때 찍은 사진 말고, 네, 하네요, 뭐, 엄마, 꼭 이게 엄마는 할 수 있어? 뭐, 그렇다고 하구요, 뭐, 넘어갈게요, 응, 자, 그 다음 오세훈씨, 응, 서울부터 공정상생, 첫날부터 능숙하게, 자기는 해봤다 이거야, 응, 이선해봤다 이거죠, 첫날부터 능숙하게, 흐, 1961년 1월 4일생, 동갑이네, 응, 변호사 출신이구요, 전, 33, 34대, 시장을 한 적이 있고, 국회의원이구요, 후보자, 육군 중위로 전역했네, 장교 출신이네, 그렇다고 하구요, 병역사항, 자식은 병역사항은 뭐, 해당이 없나? 자,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심장, 서울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 4년, 박원순 시정 10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눈물을 흘리며, 피어피아마였습니다, 최근 LH 사태는, 지칫대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겼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서였던,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과 부산까지,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시정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참당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서울이 다시 뛰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번에 당선된 서울시장은, 무너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1년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서울의 100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업무 파악에만, 몇 달씩 허비할, 초보 시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빈사상태의 서울을, 빠르게 살려내기 위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재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실패에 통한, 더 큰 깨달음에 더해, 오세운 시민요금과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그 실패라는게, 과오가 좀 크죠, 아, 이 사진 올라왔네요, 안철수씨랑, 퓨전한거, 퓨전일지, 포탈아일지, 뭐, 어쨌든, 뭐, 넘어갈게요, 음, 참, 그, 네, 전 넘어, 과거의 실적은, 그, 넘어갈게요, 음, 과거의 실적은 넘어갈게요, 네, 자, 교통소통 2배소, 음, 그리고, 스피드 주택공급, 그리고, 서울 대기조, 뉴서울플랜, 음,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 그물망복지 시즌2, 시즌1은건 뭐야, 시즌1이 있었나요, 음, 그리고, 그, 주택교육, 보육건강 빈틈없이, 자, 그래서, 서북권은, 신생활경제 중심지, 음, 그리고, 서울경제 새바람, 서남권, 음, 그렇고, 도심권, 사통팔달 링킹파크 용산, 음, 그리고, 동북권, 서울의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창동 차량기지의, 덤구장 만들겠다고, 고척스카이덤보다, 도심에서 더 먼데, 테크하트 서울의 자부심, 영동대로를 지하화하겠다고, 음, 강남순환로 요금이나, 근데 강남순환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고속도로 직결이잖아, 손편지 썼는데, 네, 좀, 넘어갈게요, 무상급식의 진실, 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기호 3번 정의당, 이번에 공천 없었고요, 기호 4번 국민의당, 단일화했죠, 기호 5번, 열린민주당, 단일화했죠, 그래서 바로, 기호 6번으로 넘어가요, 바로 6번이에요, 음, 기본소득당, 신지혜씨, 안될거 없잖아, 서울기본소득, 1987년 10월 22일생, 나랑 동갑이에요, 이대사회학과, 여성학 복수전공, 기본소득당 상인대표인데 나왔고요, 음, 그리고, 네, 집계존속이 있네요, 부원님하고 있나, 집계존속의 재산 상황을 고지 거부한 이유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그, 소득세 납부 방식이 바뀌면서 일어난 착오로, 체납인지 후 바로 처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모두 납부했어, 음, 자, 선거 내내 친문단이라, 반문단이라, 지겹지 않으셨습니까, 전 서울시장 성추행, 진심어린 사과도, 해결도 없었습니다, 재난은 못에게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선별을 하자입니다, 집값은 올고, 투기는 계속되는데, 대책 없이 주택 공급만 외칩니다, 제 밥그릇만 챙길 뿐, 서울시내 삶에 관심도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 그들은 절실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였죠, 어쨌든, 시장이 나랑 동갑인데, 서울기본소득 80만원, 토건 사업 줄이고 부동산 불로소득 걷어서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30만원, 다 못쓰고 남는 세금 돌려줘서 경제 회복, 토지세 기본소득 70만원, 토지세로 집값 투기 잡고 거둔세금 기본소득으로, 탄소세 기본소득 120만원, 탄소배출 줄이고 기본소득 서민부담 없애고, 정의롭게 세금 걷어서 공평하게 나눈대요, 기본소득 연 300만원, 네, 넘어갈게요, 뭐, 어쨌든, 본인이 창당을 해서, 그, 창당을 해서 상임 대표, 정치인 후원금액은 1인당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구나, 천만에, 네, 6번, 넘어갈게요, 화제인물이죠, 7번, 허경영씨, 아니, 왜, 나는 이분만 보면 웃음이 나오죠, 내 눈을 바라봐, 응,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응, 응,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응, 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응, 도시발전 그만하고, 시민가족 격려부터 살리도록, 응, 취수원을 청평댐으로 무게해서, 특급수로 공급하겠대,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참, 강연업을 하고 있다네요, 강연업, 직업, 그치, 강연하고 있지, 1947년 7월 14회생,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전 15대 17대 대통령 후보 출마, 혹시 이번에 안되면 내년에 대선에도 나오겠네, 이 사람, 대선에 나오면 솔직히 재미는 있겠다, 뭐, 그, 되지는 않겠지만요, 정과기록, 교통사고처리특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원,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이요, 어쨌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캐치페이지에서, 서울 도시개발 그만하고, 예산학교 시민에게 돌려준다, 자, 국가혁명당 허경영이 약속한 4대 공약, 그래, 1권을 볼게요, 서울시 전체 해산 70% 감추, 그리고, 18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줘서 가정경제에 지원하겠다, 이 공약, 연애, 결혼, 출산, 공영제 실시, 시민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20세 이상 미혼자 매월 20만원에 연애수당을 지급, 결혼수당 1억, 출산수당 5천, 주택자금 2억 무이자 지원,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가 되면요, 진짜로 돈 준다는게 확인이 되면, 그래, 그러면, 솔직히 그래, 좋아하는 사람 없어도, 그럼 이거 부작용 나올 수 있다? 그,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그냥 남녀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할 수도 있어요, 돈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하고, 돈 받기 위해서, 그, 애 만들어서 낳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정인이 같은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정인이 사태 알죠? 네, 돈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다는 거지, 솔직히 나도, 그래, 가끔 만나는 여사친인데, 만약에 이거 수당, 수당 준다고 하지? 그래, 그래, 애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응, 애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서로 마음에 넘는데,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혼인신고까지만 하고, 그래, 주택자금 2억 준다니까, 그래, 집은 같이 살겠지, 방을 따로 쓸 수도 있겠지, 네, 제가 세번째 공약, 재산세 자동차 보일세 폐지에서, 조세부담금 줄이고, 재산권을 보장하겠다, 집을 구입할 때 취득세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세 내는데,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를 이중을 낸다, 사공약, 이건 좀 끌린다, 특급수를 공급해서 건강을 지켜주겠다, 그, 현재 서울수돗물취수원이 충주댐이라는데, 700리나 흘러온 공장 피해수 생활화수, 농업화수 등으로 우연된 팔당댐에서, 금강산과 설악산, 그거를 대신해,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내려온, 파라호, 소양댐, 청평댐으로, 취수원을 바꾸어, 시민, 그, 시민에게 벌레 나오는 물이 아닌, 특급수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거 바꾸는 돈이 더 많이 나가겠다, 근데 서울 아리수 마시잖아요, 정치인들 왜 34공약을 푸지, 솔직히요, 이 사람의 선거 벽보는요, 가독성이 없어요, 가독성은 없는데,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하도 뭔가, 현실성은 없어, 근데 너무 신기해서 읽는 거예요, 어쨌든, 네, 넘어갈게요, 그, 이 사람도 하늘궁이 있어요, 뭔가 신천지 같아, 신천지 같아, 그, 킨텍스에서 국가혁명당 창당대회를, 네, 그렇다고 하고요, 하늘궁, 그,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몰리네요, 읽었어요, 이미 읽었고요, 자, 뭐, 어쨌든, 자, 일단은, 1번, 2번, 6번, 7번을 읽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가 조금,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정당이 될 것 같거든요, 음, 8번, 9번까지는 읽어보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8번, 네, 이 한 장이 다예요, 자, 오태양씨, 그, 성, 소수자, 대변인 정당이네요, 미래당, 1975년 10월 26일생, 그, 청년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미래당 대표이고요, 그, 배우자 없음, 재산 상황, 본인 재산이 없대요, 음, 그리고, 본인은, 수형으로 인하여, 병역을 전시 근로역으로 이행을 했대요, 병역법 위반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 거부로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살았고요, 본 사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 불합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인해서 현재 대체복무제가 시행 중이다, 뭐, 그런, 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었던 이력이 있대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출신 서울시장 후보, 어, 그래, 그, 요즘은, 그, 그 구글 같은데 설문조사 할 때요,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1번 남성, 2번 여성, 3번 기타라니 있죠? 음, 그치? 성소수자 출마는, 그러니까 제3의 성별이라고 본인이 자청하는, 뭐, 어쨌든,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나도, 솔직히, 나, 학폭 피해로, 나, 되게 막, 어릴 때부터 병원 열심히 다니고 막 그랬었으면, 학폭 피해로 상담받고, 병원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으면, 나도 군대 안 갈 수 있었거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병역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나는 솔직히, 좀, 일단은 필터가 좀 걸리네요, 군필이다 보니까, 그렇다구요, 그렇다구요, 자, 9번 이수봉, 아까 TV토론 나왔죠, 이분, 그러면 왜 민생당이 TV토론을 나왔느냐, 이건 이유가 있어요, 민생당이 TV토론 나온 이유가, 지난번, 그, 지난번 총선 때요, 그, 뭐냐, 지난번 총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바른미래당하고, 그, 민주평화당이죠, 그 당이, 그 전에, 민생당 이번 총선 전에, 그, 어쨌든, 득표율이 좀 있었나봐, 그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TV토론은 나올 수 있었대요, 음, 과거 선거에서 득표율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민생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쪽박차기 전까지, 그래도 민생당은, 의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V토론에 나올 수 있었던가, 허경영씨가, 왜, 나는, 토론은 못 나오냐, 해당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억울하면, 선거에서 득표를 하라 이거죠, 음, 뭐 그렇단 얘기야, 음, 자, 여기까지, 아까 TV토론 나왔던, 어쨌든, 인지도가 좀 있는, 인지도가 쌓여있죠, 그, 메이저 TV토론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소득 첫 주창작, 제3정치 대표라네요, 1961년 6월 23일생이고, 그, 1982년 11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수용 이력으로, 소집 면제, 이력이 있대요,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1982년 11월 19일, 자, 1982년이면,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시위로, 구속이 됐었대요, 그러면 봐준다, 나는, 나는, 2011년, 무상급식 투표, 투표에 안한거 말고는, 나는 투표를 빠진 적은 없는데, 공약 1번, 부동산 기득권 타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 2번, 코로나 종식 때까지, 자영업자 월 150만원 지급, 나도 자영업인데, 나 사업자 번호 있잖아요, 그, 알죠, 그, 이제 유튜버들도, 그, 업종 코드 있어요, 그, 뭐냐, 펫집자 고용하는 유튜버는, 그, 과세 코드가 있고, 나같이 혼자서 다하는, 그, 유튜버들은, 그, 면세사업자 있어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는, 그 유튜버들은, 그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가지고, 내가 원래, 그, 뭐냐, 지식정보 관련, 그, 연구, 연구소 형식으로, 그, 간이과세, 원래 낸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 어차피 그쪽에서, 스윙,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없고, 그랬으니, 그냥, 그, 이번에, 그, 뭐냐, 미국에서, 그, 미국 이외에 거주하는 유튜버들, 뭐, 세금정보, 뭐, 이런 거, 하라길래, 어쨌든, 그냥, 그거, 어차피 사업자 번호 입력,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업종 수정해놨어요, 음, 물론, 이번 종합소득 신고는, 작년까지의, 그, 업종 코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환급받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제장, 음, 그리고, 세 번째 공약, 그, 기본소득의 원조, 서울형 기본소득 실현, 음, 4번, 직업 귀천 없는 서울, 필수노동 존중 서울, 음, 모든 가구, 가사노동 소득공제 월 150만원 추진, 그리고, 그, 5번, 2025년까지 청년활동 일자리 10만개 창출, 서울 쓰레기, 서울 쓰레기 50% 감축 운동, 서울 쓰레기, 음, 그리고, 청년예술과 봉사단체 등 활동법인에 대한 활동소득 지원을, 창의적 혁신 추동, 뭐, 그렇다고 하구요, 안철수가 망쳐버린 제3정치를 다시 세워 썩어 빠진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사실 그치, 원래, 안철수씨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 국민의당, 바른정당 있죠, 합쳐져서 바른, 그, 이제, 뭐,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전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그리고, 지금의 민생당하고, 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하고, 원래 그런당들이 제3세기판이었잖아, 웃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은 웃기게 하는 정치라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토론을 해보여서, 진짜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더라, 그 토론회에 뭔가 알맹이가 없더라구요,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이었네, 음, 자, 그리고 10번 배영규, 이거 하나에요, 흑백이야, 자, 공양, 사진도 없어요, 공양,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문화예술공원, 백만평 조선, 조선, 에덴 동산이라고 해놓은거 보니까, 서, 교회 다니나? 2번, AI 첨단도시, 세계중심 국부창출, 경제파급효과 50조원, 3번, 메디컬시티 조선, 4번, 사회부장 복지정책 확대, 5번, 서울시 예산 효율화 공약, 1961년 2월 15일생이구요, 신자위민주연합, 건축금융보험 컨설턴트라고 하네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의 특이사항으로는요, 그, 피결액 이력이 있어가지고, 병종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대요, 피결액으로 군대 안갔대요, 음, 대신에, 두 아들은 만기전역했어요, 정과기록, 그, 자기가 전재산을, 전에 전재산을 잃고, 4명이 고소를 때려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사기당했었나봐,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번은 여기에 있네요, 음, 자, 일단은 3, 4, 5번은 없어요, 3, 4, 5번이 없어서, 6, 7, 8, 6, 7, 8, 9, 10번까지 얘기했어요, 3, 4, 5번 없는 이유 알죠, 3번 정의당, 이번에 공천 없었고, 4번 국민의당, 네, 안철수 혼자 나오려고 했다가 단일화했고, 5번 열린민주당, 네, 1번하고 단일화했죠, 자,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김진아씨예요, 음, 단발했네, 음, 머리 짧게 하고, 공약이 앞면이 나와있네요,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 여자 혼자도 내집갖기 좋은 서울, 여자 혼자도 나이들기 좋은 서울, 여자 혼자도 자라나기 좋은 서울, 1975년 8월 1일생, 홍대 시각디자인과 출신이고, 이노션 월드와이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이고, 내 파일을,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라는 책을 썼다고 하네요, 음, 어쨌든, 그, 배우자 없어서, 음, 일단 후보자 본인의, 재산만, 납세액 신고를 했고요, 경혁 의무 없고, 뭐, 그러네요, 뭐, 그래도, 문화예술 사업을 했었나 보네, 자, 12번,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강남 해체, 송영숙 씨, 네, 여기에 이렇게 있구요, 1987년 1월 23일생, 나랑 동갑이네, 음, 건국대 법대 출신이구요, 진보당 공동대표, 그리고, 네, 뭐, 배우자 없고, 병역 의무 없고, 재산 납세 신고 했구요, 정과 기록은 있어요, 그,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씨한테, 공약 예약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이, 연행돼서 나온 벌금이래요, 벌금형이 있었네, 일반 교통방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벌금 100만원, 2012년 1월 6일에, 이명박 씨 레인덕이 있을 때, 음, 자, 공약, 부동산 특권 해체, 노동차별 해소, 차별 없는 서울,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 등등, 내연차 도심 진입 금지하고, 테헤랄롤로 2차선을 만드겠대요, 전국민 고용보험제 당 정책을 이정희 대표하고 같이 만들었었다, 전 통합진보당 대표였네요, 음, 뭐 그렇다고 하구요, 그쪽 라인인가 보네, 통합진보당 라인, 음, 어쨌든, 통일인문학과를 수료를 했었네,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솔직히, 좀, 진보 쪽 정당은, 좀 솔직히 좀 약간 세기는 해, 자, 13번, 부터는 무소속이라서, 되게 심플해요, 카드 한 장이야, 자, 13번, 정동혜씨, 1968년, 9월, 8일생, 경제전략 작가구요, 서울대학교 경영학, 경영학 석산에, 어, 국회의원 후보를 한 적 있었고, 그, 본인 육군병장 만기 전역, 딸이 둘이 있구나, 공약은 안 써져 있어요, 그, 뭐 만들 게 없었나봐, 네, 자, 그 다음, 14번, 여러분, 14번, 앞면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면이에요, 앞면인데, 이래, 1번, 촛불혁명 완수, 2번, 기후위기 해결, 3번, 지역상생서울로, 지역균형 발전, 끝! 1984년 6월 14일생,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문학사 전공을 했구요, 계속, 카투사, 어학병 출신이고, 쥬신지, 고조선 역사소설을 썼어요, 뭐, 그러네요, 재산 없나, 그, 재산, 납세한거 없었나보네, 자, 15번, 신지예씨, 네, 넘어갔어요, 녹색당에서, 전, 서울시장후보라고, 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하고 있네요, 1990년생, 6월 21생, 음, 이 사람, 이번엔 녹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나왔네, 음, 산림경제부시장, 여성안전부시장, 성평등부시장, 뭐, 성소수자부시장, 문화예술부시장, 기후위기 생태전환부시장, 뭐, 팀서울이라고, 뭐, 당선되면 내가 구성할건가, 네, 뭐, 신고에 뭐, 문제는 없네요, 성평등과, 사회정의, 생활기준선, 탄수환개선, 등등 있네요, 주거부동산, 일자리생계, 안전과 건강, 문화예술, 도시계획과, 기후위기, 뭐, 등등, 뭐, 있네요, 음, 자, 어쨌든, 한, 한 바퀴 돌았구요, 1번하고 2번만, 좀 약간, 그, 1번, 1번이랑 2번만, 좀 약간, 그, 다시, 한번 좀, 쭉 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1번 아니면 2번을 찍을거잖아, 어, 어차피 여러분이 1번 아니면 2번이야, 대부분은, 자, 어, 공약만 볼게요, 다른거 다 필요없을거 같애, 그, 한번, 여기 구별로 공약 나온거 한번 볼게요, 3대학속, 평당 천만원 반값 아파트 공급, 첫 여성 돌봄시장, 아이 어르신 1대1 맞춤돌 범죄, 자, 청년 출발자산 5천만원, 소상공인 5천만원, 무이자 확근대출, 대출하라는거래, 그냥 준다고 나 또, 자, 1번 종로구, 광화문 성북 중구 문화컨텐츠 클러스터, 신분당서 서북부 연장, 세검정경유, 종로 청계천 재개발, 오긴 사직 이와 충신 창신동, 주거환경 개선 중점 추진, 낙원악기상가, 종로보석상가, 창신봉제 패션지역 도심 특화산업 적극지원, 중구, 도심형 제조산업 스마트화 클러스터, 을지로 퇴계로, 서울 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 조성, 인쇄조명 공구 등 전통사업의 스마트화, 예술가 창작 공간 조성 등 지원, 광화문 성북 중구, 아까 그거는 했고, 중구형 돌봄사업, 성동구, GTX C노선 왕심리역 신설 추진, 삼표 레미콘 공장, 차질없이 이전하고 최고의 수변 문화공원 조성, 성수동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성수 ICT 신산업 성장 거점지구, 서울숲 복합문화 시설, 용산구, 시민이 원하는 온전한 국가 용산공원으로 조성,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 효창운동장을 독립공원으로, 혁신 거점형 용산전자상가, 용파리들을 없애는 건가? 후암동 주거환경 개선, 5번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개선, 한양대 잠실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구의 유수지를 활용한, 119 안전센터 및 주민개방 커뮤니티 신설, 광진구 신청사부지 K컨텐츠 결합미디어 교육센터 신설, 광진구의회는, 건대에 있죠? 건대입구의, 노후주민센터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부병원 활용한 주거형 공공요양병원화 추진, 면목선, 강북 횡단선 예타통감의 조기착공 추진, 분당선 증설 추진, SRT 청량리 노선 유치, 청량리역 복합환생센터 구축 및 전동동 복합개발,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신이문역 역세권 개발, 중랑구, 면목선 조기착공, 신내나들목 주변 교통정체 해소 추진, 여기 북부한선 도로죠? 6호선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SH공사 24년 중랑구 이전 및 세종문화회관 분과 건립, 면목행정 복합타운 공공기관 입주, 8번 성북구, 강북 횡단선 조기착공, 정릉성당역 신설, 국민대학 정릉 국제규격수준 수영장 건립지원, 장희동 문화예술위원 건립지원, 월국 청소차 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구동대문세무석 거점형 복합체육센터, 9번 강북구,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 추진, 유아수 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추진,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북구 조속이전과 부진의 체육시설, 평생학습 공간 조성, 도봉세무석 복합체육청사 건립지원, 도봉구, 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 GTX 신호선 공용 운행, 그리고 지하철 1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그의 우위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동북선 연결로, 동북권 순환 경전철 구축,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지원, 창동 민자역사 정상화 적극지원, 11번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서울노원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 테른골프단 개발계의 전면 재검토, 테른은 세계유산이잖아요, 노후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지원, GTX 조기착공, SRT 동북부 연장 운행, 광운대 역세권 문화복합시설 건립, 경전철 동북선 조기항공 및 마들역 연장, 은평구,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 수생 역세권 차질없는 개발 및 광역환승센터 건립, DMC 광역환승센터인가 보네, 은평발전의 새추, 서울혁신파크 재탄생 추진 및 서울실립대 제2캠퍼스 조성실험, 연신내불광동 중심으로 통일로 활성화, 응압녹번지역 중학교 신설,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추진, 자 서대문구, 강남북 균형발전에 위한 강북행단선 조기착공, 간호대역 신설 추진, 서대문과 마포 단절미 해소 및 단절미 해소 및 철투섬 해소를 위한 경의선 지하와, 서울시립도서관 가재울뉴타운 분관 조기착공, 서대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경전처 서부선 조기착공, 유진상가 랜드마크, 마포구 케이팝 복합공연장 건립으로 한류의 중심으로,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건립 추진, 경의선 지하와 철도 부지 공덕역 부근 이랜드 부지, 서강대역 복합내설 개발, 합정동 군부대, 조기 이전 추진, 합정동에 군부대가 있었니? 글쎄, 합정동에 군부대 있었나요? 그거는 내가 하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강북행단선역 위치를, DMC, 랜드마크 부지로 변경 추진, 15번 양천구, 서부광역철도 목동선, 강북행단선 등등, 조기착공 추진,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식 공공기업 우지의 주민 편의시설 유지, 목동 유수지 혁신성장벨리 조성, 그리고, 목동 아파트 재건축위한 지구 단위계, 신월 13동, 목삼동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조속 추진, 신정 차량기지, 양천구청 여기 있죠? 완전 이전과, 2호선 신정지선 복선화 추진, 신정지선 복선화, 그리고, 강서구,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통안 R&D 클러스터 완성,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국제노선 증설, 공항 내 주민 편의시설 강화, 여기가 군시설이 있었나? 합정동에? 그, 좀 볼게요. 여기가 군시설이었나? 강서구, 방화터널 방화대교 연결해서 강북 직통 연결추진, 여기 아직 연결 안됐죠? 방화대로, 네, 그, 여기 아직 연결 안됐었고, 그, 주민 친화적 과학환경 및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조기착공, 구로구, 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추진,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와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신구로선 신설 적극추진, KBS 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설립, 구로역을 신축하고 개량사업 및 출구 신설, 그, 구로역 시발 있죠? 금천구, 지벨리 활성화 및 게임산업, 구독경제 클러스터 부축, 난곡경전철,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추진,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수익, 중공업지역 및 저층주거지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추진, 금천구청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 영등포구, 피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스마트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물내동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왕공, 영등포역 고가도로 철거 및 주요산 상관 활성화, 신기동 혁신교육센터 권리, 시범아파트 등 노후안전위원 아파트로부터 재건축 합리적 개결, 동작구, 노량진역사 현대화 복합문화단지 권리, 신안산성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보람의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지하화 장애봉합종합복지센터 건설, 흑석 빗물펌프장 신설부지 복합문화단지 개발, 세당권 레네상스를 통한 창업지역 확대, 자 21번 관악구, 벤처 창업도시를 중심도시를 위한 관악 에스밸리 조성사업 추진,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보람의 병원 상급종합병원화 및 안심호흡기센터, 지역암센터 신설 추진,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추진, 별빛신사리 상권 레네상스 서구, 자 그 다음 이제 서초구, 양제서초 R&D 시티 클러스터, 경부고속도로, 구경부고속도로죠, 지하화 및 도심형 생태공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위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방안검토 및 추진, 방배동 카페거리 반포한강호원 이어주는 보행로 추진, 여기 그 방배천 있죠? 그 원래 그 여기가 그 사당역 쪽에 가보면 아는데 그 여기가 그 바로 옆에 그 이제 옛날에 그 방배천 그 복개구간이 있어요. 그 방배천 복개구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하천 복개해가지고 그 여기 하천 복개구간인데 이거 복원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그 반포천으로 합류를 한대요, 원래. 원래 이쪽 방배천이 반포천으로 합류를 한다고 하고 원래 그 반포천이 그 우리는 거기부터 보잖아요. 우리는 그 뭐냐, 서울성모병원 앞에 부터 반포천이 보이잖아. 어쨌든 반포천도 걷는 길이 있어요. 저기 이수교차로 쪽으로. 어쨌든 그게 있고 그래서 그 동작뛰교 분기점이 그 굉장히 그 뭐냐, 분기점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 어쨌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 뭐 그렇고 이 어쨌든 그 하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위례과천선 포위사거리역 및 서남우면역 유치 강남구 블록체인 클러스터 스타트업 밸리 조성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추진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 위례과천선 조속 추진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명수사 추진 SRT 수서역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로봇 테마 파크 조성 그리고 강남구 그 그 뭐냐 강남구의 그 송파구 마이스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성동구 취소 이전부지 문화복합시설 및 시민공유공간 유치 그 그 탄천 동쪽 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위례선 트램 공공사업 조기관료 위례과천선 차질없이 추진 위례신사선 삼전역 신설검토 음 삼전역 이 구호선하고 한성한역인가 뭐 어쨌든 한예종 서울 존치 송파위치 적극검토 한예종이 서울 나간다는 얘기가 있나봐 근데 이제 한예종이 거기다 만들라는 것 같아 한님 연예예술구 옆에 강동구 9호선 4단계 조기계통 및 지하철 5호선 직결합 음 그리고 그 GTX 강동노선 유치 지원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관립 천호 성래권역 재개발 재건축 지원 성래 둔촌지역 도서관 증설 뭐 이렇게 25개구 세부 공약들이 썼어요 자 어쨌든 1번 세부적으로 훑어봤고 2번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1번 2번만 뽑을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만 심층적으로 다시 보는거에요 음 자 이번에는 자 과거 실적은 접을게요 과거 실적은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자 교통소통 2배속 교통불편 교통수의지역 없는 서울 스피드주택공급 원하는 곳에 원하는지 빠르게 공급합니다 도시계의 규제를 협박하겠다고? 글쎄 환경파괴하려고? 음 쉬프트 시즌2? 쉬프트가 아니라 쉬트 시즌2가 되겠다 음 그렇다고 서울 대개조 뉴셜플랜 사통팔탈 링킹파크 용산 링킹파크 만들어서 뭐할건데? 용산역 용팔에 밖에 더 있어? 음 근데 그 용산역 지하화가 아마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안됐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 그렇다고 하고요 그물방복제 시즌2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게 9988 프로젝트 시즌2? 9988까지 갔어요 아이고 주택교육, 보육, 건강, 빈텀 없이 뭐 그렇다고 하고요 서북권을 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핵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상암디엠씨 은평뉴타운의 전문학원가를 육성하고 홍재동 역세권을 도심연계 상업 자족도시로 육성을 하겠다? 뭐 글쎄요 서울경제의 새바람 마고가랜디, 여의도, 금융특구, 구로즈밸리, 고급 일자리, 집중육성 구로차량기지, 구로공고상가, 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선원권, 랜드마크로, 황골타태 철도기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 및 간선도로 상습성 채소 영등포, 영등포역 있잖아 용산 교통거점 주요 간선도로 일부 지하와 예타 도두리표에요? 신분당선이 동북권 서울의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창동 차량기지 동구장은 솔직히 비현실적인데 어쨌든 테크아트 서울의 자부심 동남권 K컬처와 스포츠 이벤트 기능 강화 재건축 사업 쾌속 추진 강남 종합행정타운 일하는 시간의 절반은 어려운 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명박씨는 시장시절에 한번 만나본 적은 있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1번하고 2번은 좀 그 약간 좀 집중적으로 봤지만 그 이제 7번은 솔직히 좀 그냥 눈에 좀 띄었을 뿐이고요 솔직히 그래 그 선거 공보를 내가 한번 쫙 훑어봤지만요 1번부터 15번까지 솔직히 마음에 와닿는 건 딱히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건 딱히 없고 그 솔직히 이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까 그래 그 시장은 삼성까지 되니까 뭐 한 9년 한다고 쳐요 9년 동안 그래 9년 안에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9년 동안 뭔가 좀 이 진행이 된다는 게 좀 눈에 보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서울 사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서 아 물론 서울청정렛의 공식 의견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음 나는 서울청년시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음 한번 좀 그 쭉 이게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솔직히 와닿는 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정당들 프레임 싸움이야 음 정당들 프레임 싸움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토론회에 괜히 봤어요 음 토론회에 괜히 봤고요 토론회에서요 그 분명 사회자가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 근데 시간만 나면 내곡동으로 가 내곡동 얘기 꺼내느라 그 뭐냐 자기들의 정책 공약 이런 거 충분히 어필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그냥 내곡동만 까다가 자기 발언시간 초과하고 발언시간 초과했다고 상대방은 그것도 말을 끊으려고 하고 그래서 토론회 두 시간 내내요 말 끊는 것만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토론회 진짜 괜히 본 것 같아 진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토론 문화는 세계 꼴찌 음 참 토론을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그 그 나라의 토론 문화를 보고 싶으면요 그 나라 정치인들의 TV 토론을 보면 돼요 진짜 정치인들의 TV 토론 태도가 내가 보다 보다가 진짜 완전히 그 그렇게 막장으로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뭐 그치